2,060표를 받은 개인 연습생 박서영 연습생 41등 연습생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1만 5,687표를 받은 A팀의 김초연 연습생 A팀의 김초연 연습생 그룹 배틀평가 너무너무너무 2조의 센터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왕크어 연습생 셀럽파이브 퍼포먼스를 잊을만한 청순한 표정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? 국민 프로듀서님들께 자 잠깐만 잠깐만 됐죠? 하나 둘 셋 좋아요 좋아요 좋았어 셀럽파이브 다시 한번 할까요? 셀럽파이브가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제가